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장마기간 중 잠시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서 미처 다하지 못한 지금 복분자 전디라고 있습니다. 전디를 하다가 이쪽 와보니깐요. 이쪽에 배수가 안되서 덜깁니다. 잠시 이렇게 볼넘은 갱이로 우리는 지금 호빡갱이로 갑니다. 이거를 호빡갱이로 이렇게 배수를 땄습니다. 잠시 따가지고 물이 이렇게 논으로 들어가도록 이쪽에 논보다는 조금 높아요. 저희 밭은 동서남북 좌우로 전부 다 논입니다. 이렇게 논. 그래가지고 참 배수가 되게 신경쓰이고 장마철에 물이 많으면 참 걱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해도 복분자가 가습을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근로에는 비가 좀 적교를 바라면서 오늘 드릴 말씀은 덜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덜깨는 정식하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6월 6일 현충일 기억하고 6월 25일 6일을 기억해라. 즉 현충일에 모종을 붓고 25일 6일 때 정식적 옹기신기라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덜깨가 덜깨 모종을 언제가 가장 적당한가 참 이건 아니하진 이야기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덜깨는요. 이렇게 이제 모종을 키우는데 트레이판에서 키우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약 한 20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20일에서 좀 튼튼하게 이건 지금 한 25일 키운 겁니다. 25일 키워서 지난 6월 29일날 제가 이식을 했습니다. 30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기에 29일날 이식을 했다. 비오기 전날 이식하면요. 거의 뭐 100% 삽니다. 100% 산다. 이식을 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일찍 신고 늦게 신고 차이는 뭐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요. 5월 중순이면 벌써 실을 넣어가지고 6월 한 5월 10일되면 벌써 모종을 합니다. 빨리 하신 분들은 그건 좀 빨라요. 왜냐하면 덜깨는 평균적인 생육기간이 13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종하고 130일 뒤에는 수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덜깨는 단일성 작물입니다. 즉 일장기간이 짧아지면 꽃이 핀다. 그래서 생육기간이 짧아도 같은 품종이라면 같은 시기에 화분화되어서 꽃이 핀다. 그래서 이제 빨리 심을 경우에는 물론 토질이 좋아도 마찬가지지만요. 조금 넓게 심으셔야 됩니다. 토기당 한 60에서 1m 간격 좀 넓게 물 토질에 따라 차이 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10일이나 15일쯤 키우면요. 키가 1m 50까지 자랍니다. 1m 50까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빨리 심으면 그만큼 키가 많이 큽니다. 대공도 밑에 대도 굵기가 진짜 엄지손가락 정도 굵게 그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빨리 심어서 그렇다. 빨리 심으면 적심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지르기를 두 번씩 해야 된다. 그러면 멀리서 봐서는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많이 따는 것 같은데 꼬투리가 많고 씨앗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틀어보면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덜깨는 사이즈가 키가 1m에서 1m 30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 정도를 잘하면 전문용으로 유효면적 무효면적 그런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관 내부에까지 꼬투리가 다 형성돼 가지고 씨앗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 영상 강아리 수확할 때 그 안쪽에까지 씨앗이 가지가 발생돼 가지고 줄결 안에 좀 벌려보면 안에까지 충실하게 꼬투리가 많은 거 보여 드렸죠. 그 사이즈가 1m에서 1m 20입니다. 그런데 나는 순지르기가 하기 싫다. 순지르기 안하고 그냥 키우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는 얼만큼 키우는가 하면 키는 한 60에서 80센 정도 키우시면 되고요. 그때는 폭이 다운 간격을 40 내지 50센트 좀 좁게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을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빨리하면 순지르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지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 하느냐 정식을 7월 20일쯤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러면 순지르기 안하고 좀 밀식해 가지고 씹는 방법도 있어요. 씹는 방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식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 늦게 심어도 어느 정도 사이즈 되면 키가 크면 이게 화 분화가 돼 가지고 꽃눈이 분화돼 가지고 같은 시기에 꽃이 핀다. 이건 지금 중만생종입니다. 10월 한 15일쯤 이렇게 수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역산으로 가서 130일 같으면요. 130일 같으면 대략 6월 초에 파종하면 130일이면 한 15일쯤 됩니다. 그래서 덜게는 생육기간을 130일로 계산해서 역으로 파종하면 가장 좋다. 좀 시기가 늦은 경우에는 대신에 좀 밀식을 해 가지고 좀 그 포기수를 좀 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수확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북 상주를 기준해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좀 상간지역이다 춥다 그런 지역은 정식을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한 6월 25일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주지역도 모서나 모동 이런 산간지역 하북 같은 곳 이런 곳은 6월 25일 전에 정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물론 이후에 예를 들어서 6월 말 지금같이 이렇게 7월 초에 정식할 경우에는 포기와 포기 간격을 줄여서 좀 좁혀서 그래 정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들개는 정식하는 그 시기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식하는 간격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개의 정식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정식할 수 있느냐 지금 파종하시고 한 20일 키우시고 7월 말에 정식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2일이니깐요. 그럼 지금 파종하서 테레판에 참고로 테레판에 키우는 것과 노지에 씨를 뿌려서 키우는 것은 생육이 다릅니다. 테레판이 훨씬 빨리 커요. 테레판이 노지에 뿌리면 비배관리가 정확하게 안되고 물빠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안 큽니다. 그래서 테레판에 키울 경우에 지금 파종해서 지금 7월 한 22일이나 한 22일 정도 키워가지고 정식에도 잘 자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폭의 간격을 좀 줄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웃걸음은 제가 아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정식하고 15일 뒤에 요소를 살짝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복합걸음을 했는 경우고요. 복합걸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 21, 17, 17, 17 복합걸음을 가지고 웃걸음을 하시면 됩니다. 실수현상 가려 다 들어서 정식 후 한 15일 정도 지나서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엔케이그름은 한 번 내지 두 번 생육을 봐가면서 꽃이 이제 화분화 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8월 말에서 9월 초 8월 말쯤 엔케이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꽃이 필요할 때 꽃이 필요할 때 그때 엔케를 살짝 두 번 그렇게 두 번째 2회차 해 주시면요. 꽃투리 자람새가 훨씬 다르고 꽃투리 충실도가 다르다. 꽃투리가 요정도 클 것 같으면 쭉 뻗어 가지고 이렇게 한 뼈씩 쭉쭉 뻗어 나갑니다. 제가 지난 영상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그 제 채널 재생 목록 참깨 들깨농사에 보면 들깨농사 지난해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따라가실 분들 한번 지난해 거 보시고 그렇게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걸음하는 방법 농약처럼 하고 지난해 올림바가 있는데요. 텃발장물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자가소비용으로 양은 적지만 이렇게 여기 122폭입니다. 72구짜리 한 개 그리고 59구짜리 하나 트리판 두 판을 제가 키워 가지고 6월 4일날 파종을 해서 6월 29일날 제가 정식을 한 겁니다. 정식을 물론 남부지방은 조금 더 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경남지방은 조금 더 차도 됩니다. 조금 더 차도 하지만 거의 품종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일장과 관계됩니다. 온도보다도 일장이다. 낮의 길이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깨는 가로등이 있다. 그러면 꽃눈이 분화가 좀 문제가 됩니다. 가로등 가까이에는 꽃눈 분화가 안 돼서 꽃투리가 형성이 안 된다. 좀 멀리 떨어진 것들은 되지만 가까이는 안 된다. 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가로등이 들어오니까요. 저녁에 일장이 단일 조건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깨는 파종적기와 정식적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제가 댓글에다 고정해 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키를 잘해서 아이들을 1m 한 20 정도 키웠어요. 그래도 도복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고춧대 박아 놨었죠. 제가 원래 지금 이모작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봄에 감자를 키우고 감자를 수확하고 이렇게 들깨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복분장에 올게 금년도 대단히 바빴습니다. 원래 마간집을 할 일이 많듯이 습협회를 받아가지고 과습해가지고 복분자가 많이 죽는 바람에 옮겨 신고 키우고 이런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손을 못 대다가 이모작을 못하고 그냥 일모작만 이렇게 합니다. 자가소병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먹습니다. 제가 키우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또 병충 방지하는 과정 이런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들깨는 녹병 그리고 나방류 요거 중요한거니깐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수확기 때 노린제도 있습니다. 요런거 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박아 놓은 고춧대 그냥 놔뒀어요. 금년도에도 쓰러짐을 방지하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고춧근을 감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고요. 그리고 제초제 질문하신 분 계신데요. 들깨를 신고 신기 전에 제초제 이런 부분은 아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별도로 제가 영상 남기겠습니다. 제초제 관리는 다른 영상 참고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신기해요. 애기애기한 것들이 언제 자라가지고 1m 상 자라가지고 충분하게 꼬투리가 나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신통방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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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